술집에서 밤 11시 영업 제한시간이 돼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에 손님이 가게 주인과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TBC 박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밤 11시 대구의 한 술집. 남성 손님 한 명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집니다. 놀란 직원이 다가오자 얼굴을 가격하더니 말릴 새도 없이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이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주먹에 술집 주인과 직원들은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님 2명을 돌려보냈지만 이들은 가게 문을 잠근 채 새벽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지만 처음 겪는 공포에 아직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 관련 시비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폭행 트라우마까지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혐의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 SBS 박정희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